배음이 치고 나오는게 느껴져요 소리가 조금씩 느낌이 다르네요 배음이 다르네 안녕하세요 우리악기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클래식 기타 대표적인 브랜드 코르도바 아람브라의 정말 인기있는 올솔리드 모델들 다 준비해봤거든요 각각 사운드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말은 줄이고 오늘은 사운드에 좀 집중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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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